해적을 공격한다 해적을 공격한다 우리 데미지분 애들이 있네요 해적을 공격한다 해적을 공격한다 미사일은 없지 클로킹이랑 실드 레이저가 좀 위협적이니까 얘를 클로킹으로 피하고 레이저가 좀 위협적이니까 서로 클로킹하면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게 우리 주포가 주포가 차지가 되니까 시간 끝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방어드론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비가 없다 지금 나 주무기가 여기로 지금 나 주무기가 여기로 있었어 흠 안되 안되 헤르베스 또 나왔네 흠 헤르베스 또 나왔네 흠 음 아이씨 이거 안좋은데 아 실드 하나 깎아 아 실드 하나 깎아 뭐냐 이거 되게 위험하게 생겼다 무기가 이온으로 실드 탄도 또한 탄 산소실이나 드려볼까 어이씨 엔진을 까고 그냥 어 실드로 올리자 위험한 짓을 하는 애가 있다 하아 된 것 같죠? 에이 항복한다고 받아주자 점프합시다 아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온폭풍 때문에 흠 흠 흠 안싸우는게 좋아요 저기서 우와 imm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ㅡ . 아 왜 미사일 날라왔나? 혹시? 미사일 좋지 않은데? 어이 지금 날라왔었구나 못봤네 오 레이저 봐 메이저가 제대로 긁었다 근데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네요 상점이 필요하다 에 다음 기회는 없다 폭격해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치고 보자 1, 2, 3, 4번 준비하고 침입자 대비하고 뭐야 침입자? 침입자 이거 아니야? 포킹 여기 있구나 어디갔어? 왜 안보여? 여기 있구나 엄청 쎄엄청쎄엄청쎄 산소는 안되는데 아 저기서 싸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쉽게 해서 쉽게 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아 튀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제자리로 그렇지 방수 막고 못 막았나? 한 놈만 아 여기 왜 이래 여기 문 문 문 문 문 문이 안 열려 문 컨트롤이 안되네 이놈 시키는 언제 왔어 오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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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없네요 아 맞아맞아 아 맞아맞아 아니 아니 넌 여깄고 니가 꺼라 니가 와 불나고 막 이씨 지나간데 와 됐나?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 불은 꺼졌겠죠? PC PC 인간은 이미 PC라니 PC 잘했다 실패장 강화에 실드 강화할까? 근데 실드 강화는 솔직히 4장까지는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자 나머지 세팅 다 됐죠? 스토어 스토어 들려 돈도 많은데 무조건 들려 줄탄 방어막 우회장비 드론 회수용 로봇 8 화재 진화장비 버스트리저 마크3 야 이거 5발 쏘는 건데? 핵 좋은데 이거 지금 것보다 좋긴 한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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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을 4개나 먹는단 말이지 글쎄 일단 일단 수리비 왜이래 수리비 바가지인데? 이거 이 다음에 최종 보스전이죠? 그러면 굳이 수리 안해도 수리 좀 해주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만 하자 나 지금 후회 안 하겠지? 아 그리고 맞아 디펜스 드론 사야돼요 이거 나 지금 디펜스 드론이 필요해 안티드론이 문제가 아니야 디펜스 강습 드론은 추격할 때마다 1회 풍선 이것도 그냥 격추용 드론을 할까? 이렇게 할까? 강습 드론이라 가지고 일단 니넨 팔고 야 그냥 이거 사도 되겠는데? 사서 한번 써볼까? 고민되네요 슈퍼실드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슈퍼실드 무시한다는 건 좀 크긴 한데 근데 정신지배는 안쓰고 텔레포트만이라서 우리 텔레포트 쓰는 거 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네 음...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배업 끌을 하자 차라리 배업 끌을 하자 차라리 회피를 만단까지는 안하더라도 승무원 승무원 아까 안팔았죠? 승무원 있으면 승무원 사야되는데 안팔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 최후의 결정하자 에이... 인물을 소용합니다 반란군 기아미를 소용합니다 아 그래 역시나 수리 해주는구만 그럴 거 같았다 알면서도 그냥 아까운 짓을 해버렸네 연방기지입니다 기지에선 뭐하는거야? 여튼 저길 빨리 가야되요 여기를 이건 지금 통신으로 자각된거고 여기로 갈까? 싸우면서 가자 여기가 꿀릴 것도 없고 인간이 이렇게 많네 아... 이온 블라스트 여기 실드 4칸이 나네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지금 3번이 이리로 가야 되겠다 맞았냐 우리? 안 맞았지? 오케이 아 근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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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로켓 날라온다 으아 피했다 와 난리났네 언제 왔어? 아 잠깐만 저거 마그레가 없다 수리 좀 시켜놓을걸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잘해야돼 어차피 그래 어차피 쟤넨 부서져 어어 도망갔구나 다행이다 그래 인양할 시간은 없어 그리고 뭔가 날라온 척 어차피 쟤넨 이게 저의 ASB구나 내가 지금 ASB이 자꾸 뜨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ASB가 뭔가 했더니 이런거군요 이동한게 나와나? 이동하자 나는 우리가 이기면 점령을 뺄을 수 있는건 줄 알았어요 아닌가봐 아닌가봐 점프 수리 받으면서 싸울 수 있을까? 다행이다 그딴거 없네 아..어떻게 싸우지 일단 폭탄은 아끼지말고 드롤은 없는거 보니까 DPS 드롤만 쓰면 되긴 한데 DPS를 안써도 될거 같고 일단은 아..클로킹하네 와..뭐야 이거 얘네 이런거 안썼는데 오오오오 빠르려진다 음.. 이온이 제일 문제일거야 아마 이온이 제일 문제일거야 아마 미사일 회피 미사일 회피 미사일 회피 미사일 회피 미사일 회피 막혁 안 돼! 미사일이 너무 빨라 아니아니 디펜스 드론 제발 막아줘 난리 났다 더 빨리 가 수리해 뭐 하는 Lay or ShOO 미사일 날아온다 시내리 어떻게 되긴 되겠네요. 미사일 빨로 어떻게 됐네. 하나 부셨고. 아 나 이거 리페어 안 해주나? 아 젠장할. 바로 가는 건 미친신 것 같고. 잠깐만. 이동하자마자. 수리하고 올걸. 이거 너무 무리했다 지금. 일단은. 한 놈이냐? 미쳤네. 뭐하는 짓이야. 어? 자 ASB 나올 줄 알고. 지금 실드 쳤는. 크로킹 했는데. 어 미쳤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저것들 봐라. 난 쌩무시하네. 아. 아. 저기 늦었다. 부숴져. 부숴져. 어. 괜찮아. 맞아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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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미스 떴고. 안쇠. 너 그냥 거기서. 숨막혀 죽어라 Backless Man죠. 아니아니아니야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하고 아 근데 리페어 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2일 땡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리페어 하러 온 건데 너무 늦었다 아 안돼 안돼 가야돼 아 뭐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아니야 아 어떡하지 마지막에서 극박해지네요 미사일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 아 넌 피가 이거밖에 없냐 피 채우고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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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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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기다. 열 칸으로 깰 수 있을까? 수리할 곳이 지금... 아... 저기밖에 없다는 게 너무 크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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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드론 오오 강습도는 핵쇠 오오 이거 안좋은데 설마 이렇게 끝나는것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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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아니여기서 살려줘 주포 주포 너 밖에없다 주포 아 근데 미사일 날려면 끝나는데 아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너무 많이 멈추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실도 언제 다 찼냐 아 아 깼다 어 아 아 굉장히 깼는데 이제 체력 두 칸 남았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사일이 없어. 미사일 이제 안쓰고 깨야 돼요. 4칸을 움직여서 리페얼까지 갈 수 있을까? 바로 가는 건 미친 짓이고. 아 넌 또 뭐야. 근데 안그러면 말이 안돼요. 지금 우리 내구도로 못 이겨. 그 이전에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더운 문제는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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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여기가 여기만 해도 지금 거의 뭐 이 상황도 지금 하때로도 맞을까봐 지금 무서워 죽겠다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래서 저기 가야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미사일 있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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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었니 사람이 죽었니 아니 어 ASP 했고 점프해볼까 그냥 아 이거 진짜 여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점프해보는게 나을지도 몰라 점프해버려 점프 아 그리고 잠깐만 더 심각한 것 같다 방금 아 얘가 가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아 아 아깝다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방금은 체력이 너무 없잖아요 두 칸으로 승산이 없었어요 두 칸으로 승산이 있었을까? 차라리 싸워보는 게 나았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수리해보려고 갔던 건데 와 실드 네 칸을 못 맞는 게 페인이다 진짜 어우 이제 실드 네 칸을 갈걸 그애로 나 이거 다 깼네 도전 과제 뭐 없어 그럼 아 빅토리 해야 돼? 빅토리 못했는데 젠장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벌써 새벽 4시다 에프트에 시간 진짜 빨리 간다